자 올스타전 댄스 댄스 특집 코트위의 띵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런거는 개인 소장각이야 소장 찍어 찍어 출발합니다 자 박자의 공을 블록행한 어나이 선서 블록행 성공 하자마자 댄스 댄스 신고식 바로 들어가야죠 그렇지 댄스 세레모니 물건을 트는데 어우 딸내미의 일탈을 처음 온 아버지의 스타일 그렇지 어차피 나는 이긴다 아니 아니죠 어차피 나는 춤춘다 겨드랑이 매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올스타전 세레모니왕 파다르 선수 동갑도 다른 세레모니를 보여줘야지 이번에는 어떤 세레모니 어우 박력바라 박력 넘쳐 약간 군인댄스 같은 느낌도 들어 그렇죠 썬버니띠에 사인을 하고 이런 새 팬서비스까지 역시 세레모니 왕답다 칭찬해 칭찬해 나주세 어우 뒤에 남자 두 분은 되게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번 차례는 끼쟁이 이다영 선수 누군가를 부른다 그래 혼자보단 둘이 낫지 와야지 누구지 마야마야마야마야 큰 한번 빼놓을 수 없는 이분 아니겠어요 이 세상 웨이브 어우 웨이브 여기가 코트야 이태원이야 어디야 어우 정말 섹시 힘이 넘쳐요 동생이 하면 나도 안다 이번에는 언니 이재영 선수 역시 누군가에게로 어우 파다르 선수와 같이 어우 커플 댄스인가요 그렇죠 오늘 날 잡았어 완전히 봐라 댄스 댄스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분 알레나 어우 약간 심기가 불편하던가 했는데 바로 이 구역의 댄싱 키로 누구 빰빰빰빰빰빰 어우 섹시 어우 멋있었어요 어우 우리가 짱 될 수 있었는데 어우 너무 잘한다 근데 다들 귀엽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우 제가 들어도 너무 귀여워요 이번엔 나 차례 누구 정민수의 차례다 과연 어떤 세라미를 보여줄지 갑미 아 이건 아니지 어? 시윤이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 소장이 아니고 이거는 개인 삭제 예 삭제합니다 삭제각이죠 예 사라져버려 자 다음 주에 또 어떤 띵 장면이 자 올스타 휴식 끝이죠 여러분 선수들 부담 조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